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 강의 말고 다른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우연히 포탈의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기업의 취업에 관한 얘기입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접을 봐야 되는데요. 그 면접에 대한 대기업 인사팀장과의 인터뷰를 써놓은 기사죠. 뭐 어떻게 하면 면접을 잘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를 뒤돌아보면 삼성에 입사할 때 저도 면접 준비를 하면서 상당히 골머리를 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니까 딱 한 줄이 저한테 딱 와닿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디였냐면은 점점 전형에 지쳐갈 때쯤 듣고 싶은 마음만 쏙쏙 골라서 해주는 지원자가 있다면 당연히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제가 예전에 20대 때 졸업하고 바로 취직하던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유튜브에서 영어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저의 학부 전공은 건축공학입니다. 대학원에서 영어 교육을 전공했고요. 졸업 직후에는 삼성물산 건설 부문에서 시공 엔지니어로 근무를 했었고요. 아마 레미안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명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입사하던 당시에 저의 회사 동기로는 지금 작가로서 유명하신 장강명 작가, 연세대 도시공학과 나온 장강명 작가가 저의 입사 동기이고요. 제가 들어가던 당시에 경쟁률은 200대 1위였습니다. 시공능력 순위라고 건설회사들은 그거를 따지거든요. 지금 바로 작년이죠. 2021년 시공능력 순위를 보니까 삼성물산 건설 부분이 압도적인 1위를 보이고 있네요. 사실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면접을 잘 봐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면접을 잘 본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답변을 못하거나 아니면 머릿속에 하얘지거나 하는 위기사항에 처하게 됩니다. 제가 삼성에 입사하던 당시에 처했던 위기사항을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레미안 아파트다 보니까 면접관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오다 보니까 레미안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었는데 저는 그때 그 당시 부산에는 레미안이라는 브랜드 아파트가 없었고요. 진짜 옛날 얘기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기를 머릿속에 하얘서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설 제목 데미안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소설을 제가 읽어본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답은 하긴 해야겠고 영어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 뭔 개소리야? 그 답변을 하고 나니까 면접 마칠 때까지 면접관들 5명 있었는데 아무도 저한테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굉장히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워서 죽는 줄 알았죠.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리 나는 바보가 돼버린걸 하지만 그 위기사항 이후에 제가 면접 중간에 어떤 얘기를 했고요. 가자!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200대 1의 경쟁률에서 제가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면접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PDF 전자책으로 출간을 하게 되었는데요. 전자책의 내용이 엄청 길지도 않고 처음 써보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필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 가격 세팅을 하는데 제가 율곡이 선생님 가격을 세팅했거든요. 그런데 심사하는 그 회사 측으로부터 최저가가 세종대왕 한 분이라고 피드백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세종대왕 한 분으로 가격 세팅을 했는데요. 제 책의 제목은 망한 면접입니다. 여기 플랫폼에 들어가셔가지고 망한 면접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영상 아래 설명란, 댓글란을 보시면은 링크 걸어둘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운배영 채널을 오랫동안 봐오시면서 운배영 쌤에게 뭔가 힘을 실어줘야겠다 라는 생각은 가지고 계셨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셨던 분들은 이번 이 책을 통해서 후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영어 강의만 해왔지 뭔가 이런 얘기하는 거는 적응이 안 되네요. 솔직히 이게 뭔가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은 잘하던데 저는 이게 막 너무 좀 그러네요. 어쨌거나 제 얘기가 담긴 전자책이 나왔다가 이번 영상의 주제입니다. 이번 2022년도도 지치지 않고 영어 강의 꾸준히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